이번 시간에는 npx라고 하는 굉장히 신박한 기능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npm, npx, 뭔가 이름이 비슷하죠? 저기 있는 저 x는 제 생각에는 xq2 할 때 x일 거예요 실행이라는 뜻이죠 즉, Node.js 패키지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npx인데요 정말 좋습니다 이거의 진정한 가치는 1회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나타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로컬 패키지와 전역 패키지에 있는 eGoingHi를 지워보겠습니다 npm, uninstall,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역 영역에 있는 걸 지우고 싶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글로벌 해서 실행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sayHi가 실행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npx,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 쳐 볼게요 eGoingHi라는 패키지를 실행하고 그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를 실행시킨 거예요 그리고 삭제됩니다 뭐가 좋아요? 실행할 때마다 최신 버전이란 걸 확신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쓰지 않는 경우에 다시 쓰지 않는 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찌꺼기가 남는데 그런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는 깔끔한 방식입니다 단점은 실행할 때마다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느리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런 경우는 자신의 로컬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거는 패키지의 이름이고요 실행 파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sayHi와 sayHiKR이잖아요 이렇게 패키지의 이름과 실행 명령어가 다른 경우에는 npx의 옵션 중에 p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 p라는 옵션으로 egoingHi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sayHiKO라고 하면 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sayHi를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sayHiKR이라고 하고 실행하면 마찬가지로 sayHiKR이라는 명령을 실행시켜 줍니다 정말 좋죠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개인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npx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컴퓨터에 있건 간에 npm이 깔려 있다면 npx도 깔려 있거든요 최신 버전에서는 그러면 저렇게 짜라락 명령을 실행시키면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앱을 까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그 방문한 웹사이트를 설치하지 않는 간편함과 같은 간편함을 제공하는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느꼈던 도구가 npx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운로드를 항상 받아서 실행을 하면 너무 느려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글로벌이나 로컬에 설치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npm install global egoinghi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거든요 저걸 제가 열어봤어요 이건 전역, 영역에서 일치된 코드인데 제가 이 greeting 앞에다가 global 이라고 저장을 하고 이거 실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say hi ko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앞에 글로벌이 붙어서 전역, 영역에 있는 것이 실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npx say hi ko 라고 하면 그래도 실행돼요 즉, npx는 없다면 설치해서 실행해 주는데 있다면 걔를 로컬에 있는 걸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제가 실행한 say hi 는 글로벌에 설치된 애였거든요 로컬에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npm install 이렇게 하면 로컬에도 설치가 됐고 로컬에 있는 얘는 제가 로컬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npx 자, 이걸 로컬에 있는 걸 실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노드모듈스로 들어가서 .bin에 say hi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럼 앞에 로컬이 뜨죠 그런데 이거 귀찮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로를 다른 곳에 들어가서 실행시키면 이 경로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다른 경로를 또 쓰셔야 돼요 이때에 npx say hi ko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컬에 있는 파일을 찾아서 걔를 실행시켜 주는 게 또 npx가 제공하는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즉 npx는 로컬 패키지에 있다면 걔를 실행시켜 줘요 로컬 패키지에 없다면 글로벌에 있는 걸 실행시켜 줘요 글로벌에 있는 게 없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키고 지웁니다 이 도구가 npx입니다 자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후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내가 해결한 문제를 남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그 문제가 충분히 나에게 중요하다면 누군가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좋은 패키지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만든 패키지에 묻어가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잘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세계적인 패키지 제작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 스스로에게 좋은 도구를 만드는 패키지 제작자가 되시기도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